세계 미녀의 아버지, 우드워 우이. 우드워 우이가 제정한 미녀의 기준, 미녀의 기준에는 33가지 조건이 있다. 모든 조건에 맞는 여자야말로 미인이다. 1. 키는 1.64m에서 1.70m 사이이다. 2. 몸무게는 50kg에서 60kg 사이이다. 3. 유방의 크기는 C에서 E 사이이다. 4. 귀와 얼굴 사이의 각도는 170도에서 175도 사이이다. 5. 턱의 양쪽 사이의 각도는 100도에서 115도 사이이다. 6. 얼굴의 점의 크기는 0mm에서 0.5mm 사이이다. 7. 눈의 너비는 1cm에서 1.1cm 사이이다. 8. 눈의 상단 3mm 이상에는 오목선이 없다. 9. 눈의 상단에서 눈썹까지의 거리는 눈의 폭보다 1mm에서 2mm 사이 크다. 10. 눈썹을 위로 5도에서 12 사이 기울다. 11. 두 눈 사이의 거리는 한눈의 길이 보다 3mm에서 6mm 사이 크다. 12. 코의 폭은 한눈의 길이 보다 3mm에서 6mm 사이 크다. 13. 입의 폭은 두 홍채 사이의 거리보다 0mm에서 5mm 사이 작다. 14. 아랫입술의 두께는 눈의 폭보다 0mm에서 1mm 사이 크다. 15.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1mm에서 3mm 사이 얇다. 16. 코의 하단과 윗입술의 상단 사이의 수직거리는 아랫입술의 두께보다 1mm에서 2mm 사이 크다. 17. 아랫입술의 하단부터 턱의 하단까지의 거리는 아랫입술의 하단부터 코의 하단까지의 거리보다 2mm에서 5mm 사이 작다. 18. 눈의 하단과 코의 하단 사이의 수직거리는 윗입술의 상단과 턱의 하단 사이의 수직거리보다 0mm에서 5mm 사이 작다. 19. 헤어라인의 상단과 눈썹의 상단 사이의 수직거리는 눈의 상단과 코의 하단 사이의 수직거리보다 0mm에서 5mm 사이 작다. 20. 이마를 뒤로 15도에서 20도 사이 기울다. 21. 눈은 이마 뒤에 6mm에서 1.2cm 사이 있다. 22. 눈의 상단 수평선과 코의 교차점은 이마 뒤에 0mm에서 2mm 사이 있다. 23. 눈의 하단 수평선과 코의 교차점은 이마 앞에 2mm에서 4mm 사이 있다. 24. 턱이 앞으로 1mm에서 2mm 사이 튀어나오다. 25. 턱은 이마 뒤에 0mm에서 2mm 사이 있다. 26. 아랫입술은 턱 앞에 4mm에서 6mm 사이 있다. 27. 윗입술은 아랫입술 앞에 2mm에서 4mm 사이 있다. 28. 입이 앞으로 10도에서 15도 사이 기울다. 29. 코와 입 사이의 각도는 90도에서 95도 사이이다. 30. 코는 입앞에 1.3cm에서 1.6cm 사이 있다. 31. 웃을 때 드러난 부분에 치아의 상단 이상의 잇몸이 없다. 32. 웃을 때 드러난 치아 사이의 간격은 0mm에서 0.5mm 사이이다. 33. 웃을 때 드러난 치아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다. 34.—몸이라고 해야겠다. 14. 앞두고 광고 fury 경고 경고 상단 이상의 데려의 남뺨은 무 credibility 나뉴 부ynth qualmart 가입한 bå Teachers